이대한 김종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우리 인민군 유흥들을 영원히 전하기 위해서 결제한 것은 그나큰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희생된 전후들을 높은 언덕에 세워주신 경애하는 김종원 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개월 서재장 동지 오늘 서재장 동지를 만나니 생전에 만날 것 같습니다. 적의 거지는 나의 거지다 라고 거부하던 그때가 어제 같은데 조국통일이 대사변에 서재장 동지인 몫까지 목숨 맞춰 싸우겠습니다. ducks참오 일이 kilometer 오지 A 오브 내alition